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왓츠니 마야 2025의 모션 트레일 업데이트 항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모션 트레일이라고 하는 기능은 이미 있었지만 업데이트가 됐다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의 위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메뉴 위치는 윈도우의 애니메이션 에디터에 이렇게 모션 트레일 에디터라고 되어 있는 부분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역시나 형광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뭔가 바뀌거나 새로 생겼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F4를 누르면 나오는 애니메이션 메뉴셋에서 이렇게 비주얼라이즈의 모션 트레일 에디터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군데서 모션 트레일 에디터를 열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 애니메이션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S키를 눌러서 타임라인의 특정 프레임의 3키를 잡아가지고 애니메이션 되는 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는 스피어를 만들어 줬어요. 여기에 이제 모션 트레일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비주얼라이즈의 모션 트레일을 생성하게 되면 바로 나왔었는데 지금은 에디터라고 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한 번 거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관리하거나 이렇게 좀 편하게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이제 적용하는 방법은 우선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고요. 크리에이트 모션 트레일이라고 하는 걸 해주면 됩니다. 초기 상태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용하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기본 값이에요. 파란색과 빨간색 라인이 보이게 되고요. 중간중간에 하얀색 점과 그 다음에 프레임 넘버가 보이게 되고요. 오브젝트를 보게 됩니다. 이 기본 세팅이에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크리에이트 모션 트레일이라고 하는 게 선택한 오브젝트의 모션 트레일을 만들어주는 부분이고요. 선택한 걸 지우거나 모든 걸 지우는 버튼도 아래에 존재하게 됩니다. 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로우 스타일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Always Draw, Draw When Selected라고 해서 모든 오브젝트를 선택한 것만 모션 트레일을 적용할지 아니면 모든 오브젝트를 모션 트레일을 적용할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지금은 Always Draw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딜 가든 모션 트레일이 보이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선택하고 모션 트레일을 선택하고 이렇게 바꾸게 되면 선택했을 때만 이렇게 적용이 되게 됩니다. 옵션 같은 경우는 이거 하나 더 애니메이션을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잡아 놓고 역시나 얘도 모션 트레일을 만들어 보게 되면 이렇게 두 개의 모션 트레일인데 선택을 했을 때 각각의 옵션들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부분에는 Always를 시키고 어떤 거에는 선택했을 때만 Draw라고 하는 걸 하게끔 시키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각각 항목마다, 모션 트레일 항목마다 이렇게 설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X-ray Draw라고 하는 게 있는데 X-ray Draw는 이렇게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빨간색과 파랑색 라인이 보이는데 이 스피어와 겹쳐졌을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은 X-ray Draw라고 해서 투명하게 내부가 보이게끔 설정을 해주는 거고요. 만약에 그런 게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면 X-ray Draw를 끄게 되면 이렇게 오브젝트에 겹쳐진 부분은 사라지게끔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굳이 안 보일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Draw 모드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Past and Future가 되어 있습니다. 과거와 미래를 보여주는 부분이죠.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빨간색과 파랑색 라인이 있는데 빨간색이 과거를 의미하고요. 파랑색이 미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까 언급했던 하얀 점은 이 프레임 당 위치를 나타내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하얀 세로 찍힌 부분은 키 값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오브젝트에 키 값이 들어가 있는 위치를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이제 해줄 수 있는 게 Draw 스타일이 이렇게 Future and Past고요. 그리고 이제 위에 보게 되면 Constant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거는 그냥 선택을 하고 Constant라고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일괄적인 형태로 색깔로 조정해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Alternating 프레임이라고 하는 거는 각각 프레임 한 프레임 한 프레임마다 색깔을 반복해 가면서 이렇게 보여주는 디스플레이 해주는 부분입니다. 혹시라도 색깔에 대한 부분은 밑에 디스플레이 세팅해서 원한 색깔로 조정해줄 수가 있어요. 지금 보게 되면 Alternating Tail Color가 있죠. 그 다음 Tail Color가 있고요. 이 두 개를 색깔 바꾸게 되면 이렇게 빨간색과 그 다음에 파랑색일 때의 색깔을 바꿔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Past and Future가 있고요. 그 다음 Velocity라고 하는 게 있는데 Velocity는 속도를 의미하고요. 속도의 변화에 맞게끔 이 색깔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속도가 조금 바뀌는 부분이 여기 부분으로 보이고 여기 부분으로 보입니다. 역시나 밑에 보게 되면 핑크색과 약간 오렌지색으로 속도의 변화 점점 느려질 때 점점 빨라질 때 이렇게 색깔의 변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의 변화량을 살펴볼 수가 있는 그런 옵션이에요. 이게 이렇게 있고요. Draw Mode가요. 기본적으로 Past and Future 항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Anchor라고 되어 있는 부분 World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기본적인 오브젝트의 그 월드 값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부분이고요.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 이제 이 Perspective라고 되어 있는 카메라입니다. 만약 카메라를 클릭을 하게 되면 카메라에 고정돼서 움직이게 돼요. 그럼 이걸 왜 했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떨 때 사용하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애니메이션 작업을 하는데 이렇게 애니메이션 작업을 하게 되는데 어떤 카메라 예를 들어서 카메라를 하나 만들었어요. Cre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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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mera 카메라 하나 만들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라고 아니 좀 도는 거라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이렇게 움직였을 때 여기 있는 이 모션 트레일이 제대로 디스플레이가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카메라 돌면서 이렇게 각도가 바뀌어서 선택하기도 좀 귀찮고요. 그리고 이제 이 움직임과 이 움직임이 섞이게 되면 또 제대로 선택하거나 아니면 변형하기가 좀 어렵겠죠. 이럴 때를 대비해서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주고요. 여기 있는 앵커에다가 카메라 원 카메라를 하나 생성을 하게 되면 카메라가 디스플레이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선택하게 되면 이 카메라가 움직이는 대로 오브젝트가 움직임에 맞게끔 고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선택하기 쉽게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움직임의 방향성이나 내용도 좀 더 명확하게 볼 수가 있겠고요. 카메라가 이동한 만큼 움직이는 것도 거기에 겹쳐져서 만들어지기 때문에요.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게 이 갱커 카메라입니다. 오브젝트라고 하는 게 비활성화되어 있는데 이 오브젝트는 오브젝트와 오브젝트끼리 두 개가 있을 때 두 개의 오브젝트가 있을 때 이 오브젝트에 만약에 이렇게 크리에이트를 하게 되면 하나의 오브젝트에 연결돼서 모션 트레일이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하나에다가 이렇게 키값을 주게 되면 이렇게 키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거는 앵커를 꺼워주도록 할게요. 오븐트로. 이렇게 생기게 되는데 이게 만약에 마찬가지로 이동하게 되면 이렇게 이동한 만큼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퍼스펙티브 바꿔주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이동한 만큼 받게 됩니다. 아까 전에 카메라랑 마찬가지로 어떤 오브젝트랑 어떤 오브젝트랑 따라 움직이게 되는데 거기에 있는 오브젝트의 모션 패스를 모션 트레일을 디스플레이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서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존재하게 되고요. 밑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어떻게 디스플레이 할지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가운데 중심으로 왼쪽 오른쪽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선택을 해주고 이게 일반적인 형태니까 여기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과거만 디스플레이가 되게 되고요. 이 부분은 미래만 디스플레이 되게 됩니다. 이거는 과거와 미래를 다 디스플레이 해주는 부분이고요. 그냥 인크리스먼트라고 하는 거는 몇 프레임당 하나씩 디스플레이 할 것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1로 하게 되면 한 프레임당 하나씩 디스플레이가 되기 때문에 부드러운 선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만약에 이 값을 높이게 되면 7프레임당 하나씩 아니면 10프레임당 하나씩 돼서 이렇게 선도 곡선이 아니라 직선 형태의 모양이 만들어지게 되고 10프레임당 하나씩만 디스플레이 돼서 이렇게 거친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 프레임과 포스트 프레임이라고 돼 있는데 프리라고 하는 건 앞쪽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포스트는 뒤쪽을 의미합니다. 뭐 패스트 앤 퓨처를 의미하게 돼 뭐 거기에 빗된다고 하면 프리라고 하는 거는 패스트고요. 그 다음에 퓨처는 포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포 프리 프레임이라고 하는 거 0을 하게 되면 0은 사실 없다라고도 언급할 수 있지만 무제한이라는 의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을 다 디스플레이 해주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이렇게 값을 제한하게 되면 한 프레임? 아니 4프레임 하게 되면 이 현재로부터 과거 4프레임만 디스플레이 하게 되고요. 역시나 포스트는 미래라고 했죠? 미래도 한 10프레임까지만 디스플레이 하고 싶다.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제한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10프레임까지만 이렇게 디스플레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인크리스먼트를 조금 더 조정하게 되면 명확하게 나오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게 인크리스먼트, 그 다음에 프리 프레임, 포스트 프레임을 의미하는 부분입니다. 밑에 보게 되면 맨 처음에 봤던 크리에이트 모션 트레일 버튼이 존재하게 되고요. 밑에는 이렇게 각각의 모션 트레일, 생성된 모션 트레일들을 확인하거나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를 하거나 리플레이시를 하거나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필요 없다고 하면 지울 수도 있고요.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선택한 부분만 이렇게 확인이 되게 되겠고요. 그 다음 밑에 보게 되면 처음으로 좀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게 되면 이제 에디트 세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컬 포지션이 있고요. 피봇과 커스텀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 모션 트레일의 위치를 나타내는 부분이에요. 피봇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이 오브젝트의 피봇 위치에 이 모션 트레일을 적용을 해주는 거고요. 만약에 특정 위치에다가 적용하고 싶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는 원에 이 양쪽 옆면에 모션 트레일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커스텀을 해주고요. 여기다 직접 입력해야 되지만 좀 편하게 여기 있는 이거를 이동하게 되면 오브젝트 선택을 하고요. 커스텀하고 이거 클릭하게 되면 선택할 수 있고 이동할 수가 있어요. 이동을 해서 하게 되면 이 옆쪽에 이 오브젝트의 이 왼쪽 부분에 있는 위치에서 모션 트레일을 만들어줄 수가 있겠고요. 뭐 이런 방식으로 두 개, 세 개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걸 모션 트레일을 이용해서 만들게 되면 이렇게 하나가 더 만들어지게 되고 역시나 커스텀으로 위치를 조정하게 되면 이 오브젝트의 왼쪽과 오른쪽에 이렇게 원하는 위치로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제 회전을 하거나 할 때 명확하게 구분을 지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회전했을 때 이 회전하는 오브젝트의 위치 값을 모션 트레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에디트 세팅의 포지션, 로컬 포지션 항목입니다. 밑에 보게 되면 디스플레이 항목들이 존재하게 되고요. 디스플레이 항목은 어떤 걸 디스플레이 할 건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마커, 키에 대한 걸 마커를 디스플레이 할 것인지 여기는 이거 넘버를 표시할 건지에 대한 부분이고요. 모든 프레임을 이렇게 마커로 표시할 건지 아니면 넘버로 표시할 건지에 대한 부분도 존재하게 됩니다. 밑에 보게 되면 트레일모션 트레일의 티크니스, 굵기를 나타내 주는 부분이 있고요. 마커의 사이즈 그 다음에 프레임 마커의 사이즈 이렇게 조정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프레임 마커는 지금 디스플레이가 안 돼 있어서 이렇게 안 보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키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게 모션 트레일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역시나 이제 여러 가지로 개선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애니메이션 할 때, 그러니까 좀 수정할 때는 여기는 이 마커 키 마커를 직접 선택해서 이렇게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동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원하는 위치로 이동해서 키를 줄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키를 줘도 갱신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오브젝트 키프레임을 선택해서 변형하는 방법과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변한 방법대로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게 모션 트레일의 새로운 업데이트된 부분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 역시나 질문수목을 쪽 아래 메일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고 하나 댓글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어필요, 구독, 거기에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